오늘은 전통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맥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문동은 뿌리의 생김새가 보리와 비슷하고,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가 않아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생지는 방그늘이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개맥문동은 맥문동과 비슷하나 인맥의 수가 7에서 11개이고 11에서 15개의 맥이 있는 맥문동과 구별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폐와 위심장에 작용됩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뿌리를 캐서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천수를 누려 무병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를 잘 통하게 하며, 피부가 윤택해지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리 실험을 통해서는 면역력 증강작용과 뇌세포보호작용, 혈당 및 혈압강화작용, 폐결의 뀌과 여러 대장균에 대한 강한 억제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지와 폐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폐혈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하여 열이 나는 증상과 여름철에 더위를 먹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위나 소화기관에서 취혈이 발생하여 피를 토하는 경우를 진정시키며, 몸 안에서 장기간 침전된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이 잘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심한 노인이나 폐수술을 받은 환자는 겨울을 이기기 위한 처방약으로 맹문동을 차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은 활력이 됩니다. 이런 만성기관지질환에는 맹문동 하루 10g씩 물로 다려서 꾸준히 복용하면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냉증이 심하신 분은 대추나 생강을 넣고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매일 조금씩 복용하면 되고, 또는 꿀오그램을 첨가해서 물로 다려 먹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 맹문동은 기억손상과 치매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도 효과가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대한안의학에서 연구한 맹문동은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력 감태를 막고, 대뇌조직으로부터 뇌신경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맹문동탕을 투여했을 경우에 면역세포 활성을 유의성있게 증강시켰으며, 림프구에서는 생성을 현저히 촉진시킴으로 면역조절 능력이 우수함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동외피시험에서 환경에 따른 영향 없이 농도 위존적으로 체류 잠복기가 증가하여 장기기억력과 행동력을 개선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맹문동은 뇌신경세포주에서의 세포사에 대해 뚜렷한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어, 치매 및 뇌의 퇴행성 변화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맹문동을 비롯 몇가지 탕제는 뇌허혈혈류량 실험에서 중대뇌동맥과 국소뇌혈류를 유의있게 증가시켜 뇌허혈과 뇌혈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약제로 원지화당비, 생지왕감초 등을 배합했으면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임상보고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몇명에게 맹문동을 탕제로 하루 3회씩 3에서 18개월 동안 복용했더니 큰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대다수는 관상동맥의 혈류량 촉진과 심장근육의 결혈증의 보호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심장근육의 수축력을 개선하고 진정작용을 나타내어 심장이나 심부전증에 쓰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간염과 폐결액, 당뇨병, 만성위축성 위험을 앓는 사람들도 유효하게 반응하였는데, 특히 동국대학교 맹문동 탕제는 신장과 간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체중증가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서 관찰되는 기도뮤신의 생성과 유전자 발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맹문동은 덩이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하고 뿌리 중심부에는 딱딱한 심이 있는데, 이 목심부는 꼭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이를 거심 맹문동이라 합니다. 약재의 목심부를 뽑아버리는 이유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고, 참고로 옛고서의 맹문동의 목심을 제거할 때는 물이나 용매에 담궈서 빼면 약효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왓장 위에 약재를 올려놓고 말린 후 녹진하게 될 때 목심부를 뽑는다고 하였고, 또는 중간을 끊어 목심부를 뽑을 수도 있으며 절구에 약재를 넣고 짓지어 뽑아내거나, 불에 살짝 구워서 뽑아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에 물 1리터 가량 붓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서 다려 마시면 되고, 맹문동을 살짝 태워서 차를 끓이면 구수한 맛이 나고, 당뇨 한 잔은 소량씩 식수로 음용하셔도 좋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맹문동 150g 정도에 소주 1리터를 붓고 6개월간 저장한 후 소주잔으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맹문동은 차가운 성질의 약재이므로 배가 몹시 차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위꽃과 붕어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하고, 비위가 허하면서 위암에 담음 습탁이 있는 환자는 먹어선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